이번엔 여보몰래 비상금을 어디다가 숨기지? 응 여기가 좋을까? 여기는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오빠 정말 이렇게 저희를 개미처럼 작게 만들어준다구요? 응 그렇다니깐 그럼 나 이번에 시험존수 0점 맞았는데 엄마한테 쉽게 숨을 수 있겠네? 그치 나도 가끔 작아져서 숨는걸 우와 짱이다 나가 쟨다고 귀여운 것들 나도 어렸을 땐 내가 엄청 작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지 야 요르르 너 안방에 있는 엄마 화장품 니가 건드렸지? 어? 어떻게 알았어? 너 말고 누가 또 있냐? 엄마 가시면 엄청 화내실 텐데 어쩔래? 저러게 어떡하지? 하하하하 걱정 마 얘들아 날 잘 봐봐 그리고 이거를 또 이용해서 이런 데 쏙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고 잘 봐 잘 봐 내가 사라져볼게 안녕 대박 저런게 된다고? 뭐지? 어떻게 한거지? 초꼬마? 얘들아 저거 어떻게 한거니 얘들아?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빠 일단 우리 신뢰잡기 해요 그래 뭐 주말이니까 놀아줘야지 아빠가 벽보고 60초 새야돼요 알았어 그럼 너네들이 이 방에서만 숨어 네 저런게 된다고? 어제도 얘들아 아빠 샌다 네 얘들아 다 숨었니? 다 숨었다 그럼 찾는다 작으니까 꼼꼼하게 봐야됩니다 애들이 어디 있을까? 옷 사이에 있는거 아냐? 볼까나 잘 숨었는데 이 바깥에 있는거 아냐? 비겁한 짓은 안한다고요 리아는 비겁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붙었다 이거 아니고 이 상자 뒤에 있는거 아냐? 아니면 아니면 아까 숨었던 이곳에 숨은거 아닌가? 없네 거기 없는데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미안해 음 잠깐만 잠깐만 못어져요 발견한거 같은데 이 안에 있는거 아냐? 아니지롱 아니지롱 없네 안정이지롱 너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뭐야 딱 보니까 여기 숨었네 여기 똑똑 계세요 계세요 찾았다 우와 틀켜버렸어요 리아 친구 댕댕이 찾았다 멍청한 강아지 녀석 다음은 어디 있을까? 음 오 와 나 진짜 근데 안보이네? 뭐지? 이 방에 있는거 맞나? 어? 이게 아닌데? 어? 찾았다 찾았다 와 이러니까 안보이지 네 와 진짜 안보여 에헤헤 에헤헤 오 다시 숨어봐 네 한번 볼게 야 뭐야 뭐야 저, 들어가요? 북한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? 아 됐다 와 이러면 어떻게 찾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왜요?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야 시프트 누르고 있었어 아까? 아니요 이거 제가 놀랐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숨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음 들어오면서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아 그래서 가려 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 못찾겠다라 진짜 어딨는거야 근데 안보여? 어 저 오빠 찾았어요 어디? 알려주셨어요 아빠? 헤헤 술래잡기잖아요 헤헤헤 헤헤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아 아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진짜 잘 숨었네 와 이거 봐라 얘들아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어쨌든 응 나도 한번 작아져보고 싶은데 얼마나 작아질지 궁금한걸 나도 한번 작아져볼게 네 와 이런 기분이구나 맞아요 엄청 작아 엄청 작아 아빠가 재밀가 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건 진짜 안 들키겠다 어디에 숨어도 그치? 응 응 엄마 왔다 어 어 어 어 니아의 성적표 0점 어 얘가 진짜 어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건 여보가 화분 뒤에 몰래 숨겨놓은 피상금 응 따끔하게 혼을 내든 거야 어 어 어 어 내 아까운 명품병수랑 내 화장품들 엄마 화장품들 엄마 화장품을 또 손을 대더니 것들이 여보이 기오르르 키냐 어딨어 어 어 어디 있어 잡히면 다 죽을 줄 알아 어 어 얘들아 아무래도 뭔가 싸늘하지 않니? 우리 숨어야겠다 얘들아 빨리 흩어져 어 난 어디에 숨지? 음 음 근데 댕 저기 니아 친구는 왜 숨는 거지? 왠지 불안해서요 어쨌든 너도 빨리 숨어라 우리 여보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어 어 어 나는 요르르 방에가 숨어 미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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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요르르 방에 좋겠어 요르르 방에 숨어 볼까 자 저는 햇불이 좋을 것 같기도 아니다 네 씨 아무래도 신발이 낫겠다 오쏘 된다 됐다 여기가 안전할지도 어디 숨었나? 이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무래도 여기 불안해 정의 숨어야겠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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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미안해 여보 비상금 받구나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거기서 설마 아이컨택? 벽에서 엄마 몰라 시험지를 숨진 그... 자에 냄새가 나는걸? 바로 우리 아들의 냄새지? 여기 있는 걸 어떡해! 아들? 시험지를 훔치면 되겠네? 죄송해요! 잠깐! 우리 집에서 낯선 아이에 냄새가 나는데? 이 녀석은 뭐야? 이 녀석은 뭐야? 이 녀석은 뭐야? 이 녀석은 뭐야? 여보 정말 잘못했어! 엄마 잘못했어요! 아주머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! 그래 리아 친구 조심히 들어가! 난 근데 마지막 범인인 나의 향수 명품 향수들을 부셔놓은 우리 딸내미는 어디있대? 그러게! 같이 찾아볼까? 우리만 혼날 수 없지 리아야 빨리 찾아! 찾아오겠습니다! 중성! 빨리 찾아! 빨리 찾아! 어디 있는 거야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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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서? 꼭 오는 소리가 나는데? 야 여기서 소리가 나지? 응! 아까 내가 숨었던 곳인데? 얼마... 여보! 아무래도 여기 있는 거 같아! 여기 여기 여기! 이 침대 아래에 있는 거 같아! 뭐? 이 침대 아래 이거 구멍 같은 거 뚫려있는데? 어? 이거 구멍 같은 거 뚫려있는데? 내가 한번 들어가나 봐 볼게! 여기 기다리고 있어! 요리야 큰일 났어! 요리야! 다 들... 다 들통 났어! 그래? 깜짝 놀래! 위를 봐! 위를 보라고! 어? 요리야? 제가 그랬어요! 요리야! 엄마의 화장품을 그러면 안 되지! 여보! 혼내켜줘! 내려가서! 요리야! 니아야! 우린 이제 다시 말썽 풀지 말자! 으! 으!